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맨발의 사나이 유튜브를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으면 빨간 버튼 구독 누르고 출발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증이 폐렴으로 진행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폐렴 배에 좋은 최고의 식품 엄청난 항암효과를 지닌 고추씨기름은 효능입니다. 재난이나 위기 극복 상황에서 반드시 집에 비축해야 할 식품은 라면도 좋지만 라면보다는 만두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70년 전통의 만두 전문기업에서 만들어낸 시영루 물만두는 꼭 집안에 비축하여 주십시오. 라면보다는 만두가 훨씬 라면보다는 만두를 비축하여 주십시오. 고추씨기름의 엄청난 효능은 레몬의 6배에 달하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추보다 항암효과에 좋은 캡사이신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 탁월합니다. 고추보다 항암효과가 100배 높아 배암, 위암, 대장암, 세포 3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고추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토론을 낮춰주고 노화를 예방하여 줍니다. 고추씨는 별도로 판매도 하고 고추씨를 기름으로 내려 콩나물국, 우거지국, 선지국, 된장국, 김치국 등 국 종류에 타서 먹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빨간 버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